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알소프트입니다. 코드번호가 132370이 되겠구요. 금일시간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2시 0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알소프트라고 하면요. 재택근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고 하면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소프트는 또 재택근무다 보니까 코로나19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알소프트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25개국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구요. 30만개의 고객사를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자고 하면요. 매출액이 183억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78.8%가 증가를 보여주었구요. 영업이익은 103억이 나왔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하자고 하면 674.3%의 증가를 보여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알소프트가 이 3분기 또는 이 4분기 역시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과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은 되어야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알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을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부분이죠. 요날 이렇게 23,650원을 기록하고 밑고리를 이렇게 다는 시점부터 저는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방송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일선이 꺾였을 때도 5일선이 꺾였으니까 21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21선 가까이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보면 지금부터는 행보를 조금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행보를 하고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정도 내려 2만 3,650원 대비해서 지금 내려온 가격을 비교하자고 하면 가격 조정은 충분히 거쳤다. 이제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서포트가 6.6% 이상의 상승을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어제는 얘기 드렸는데 기간 조정을 바로 거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잠시만요. 정확하게는 아 21선이 아니네요. 21선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21선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이 주가 자체가 지금은 21선 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양봉으로 끝이 나고 내일장에서 21선 미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5일선이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상승이 단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반전을 하는 시그널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7% 6% 7%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일장에서 21선 위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 아주 이상적으로 지금 차트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스포트는 여기 보시면 3월 19일이죠. 2375원에서 23650원 까지 무려 10배나 올랐습니다. 10배나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줘야 했는데 여기서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10배 올란 거에 비해서 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알스포트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했을 때 지금의 시점은 그렇게 고평가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스포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로 상승을 했지 아니면은 그냥 단지 오늘 같은 경우에 단지 그냥 해프닝으로 하루짜리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민미해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를 이렇게 딱 눌러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는요.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7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줄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사항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